해법이 없냐? 내가 해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빠른 해법은 뭐냐? 장해찬, 김병민, 조수진, 태영호, 그 다음에 김재원, 김기현, 장재원, 권선동, 유상범, 김정재, 김태효, 박진, 이상민 이런 애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돼. 얘네들 싹 다 지금 당장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돼. 그 정도면 사람들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그리고 그런 걸 주도하는 어느 인물이 있다. 그게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이런다면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가겠지. 이제 이준석의 어떤 아젠다를 누군가가 더 개발시킨 거 아니야.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 거의 마이너스 감마로 가는 거지. 가능성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야.